자 이렇게 보시면요. 이 재산가액을 높이고 있어요. 지금 재산가액을 높이는 게 뭡니까? 공시가격을 자꾸 높이는 거죠. 이 공시가격은 어디서 해요? 국토부 교통부 그쪽에서 하는데 그게 이 기준 산정하는 것이 애매하다고 자꾸 불만이 있잖아요. 애매하다고 하면 이 감정이라는 게 이 감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 감정에 이게 상당히 주관성이 있어요. 주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재산가액을 높여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10억짜리를 15억으로 만들어버리려면 이 시가를 이 시가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시가를 높여버리면 돼요. 야 시가가 15억이야. 15억이야. 10억이 아니고 15억이야. 그러니까 이 공시가격이 이 시가의 80%를 따라가 아니면 90% 따라가. 그리고 나중에는 100% 따라가 이런 식으로 하면 공시가격을 이렇게 올려버리잖아요. 지금 있는 이 공시가격, 뭐든지 이 공시가격으로 지금 보여서 때리고 그다음에 주택, 단독주택, 그다음에 건물 이런 토지 이런 걸로 이렇게 공시가격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돈이 덜 들어오니까 최상가액을 이런 식으로 높여버린다 이거예요. 높여버리는 방법이 이런 식이다. 이거 공시가격 높여버리고 감정해가지고 뭐를 하겠다고. 꼬마빌딩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게 상당히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평가라는 것이 그게 공정하게 딱 확립이 돼 있어야 된다. 그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 감정가율이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애매해요. 공정하다는 걸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지금 이게 그러면 감정평가 범인에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범인에 평균을 하겠다. 이런 식이잖아요. 결국 검증하겠다는 것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 평가 기준을 확실하게 확립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표준지도 정확하게 선정해야 되고 그거를 가격 요인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법률로 정리가 돼야 된다. 아직은 이런 거 평가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이 가격 차 뭐 어떻게 하라. 이런 것이 아직까지도 법률로 탁탁탁탁 돼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 보는 감정하는 사람의 주관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의뢰인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나온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감사원에 있을 때였는데 감사원에 있는 감사관한테도 그렇게 말할 정도면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져가지고 달라졌을지는 모르죠. 달라졌을지는 모른데 그러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재산가액을 재산가액 시가를 높여버리고 공시가격을 높여버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공제해주는 거를 팍팍 내려버려야 되는 거죠. 공제. 공제해주는 거를 안 해줘버리든지 안 해줘버리든지 해주더라도 요건을 강화시켜 본다든지 뭐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2년 이상 있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혜택률을 공제율을 낮춰버린다든지 적용대상 기간을 높여버린다든지 기간을 예전에는 10년이면 해줬는데 지금은 뭐 15년 있어야 80% 해준다 아니면 30%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 하에서는 이거를 가장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왜냐하면 고통을 모르니까 거의털 뽑아도 거의가 자기털 뽑혀가지고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그리고 연말정산공제 이런 혜택도 조금씩 줄여가버리고 줄여가버리고 그리고 자진신고 세액공제도 세액공제도 그율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있잖아요. 소득공제 그거 뭡니까 소득공제 해줄 테니까 자꾸 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10년 이상 쓰게 되니까 이제 소득이 다 노출이 되니까 씻고 있고 지금은 이제 안 해주려다가 혼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피가세 혜택 줬던 거 있잖아요. 피가세 혜택 주는 거 안 줘버리면 되잖아요. 임대소득자 2천만 원 미만 뭐 이런 식으로 금융소득 종합가세율도 예전에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낮춰버리고 앞으로 이게 계속 낮춰질 거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세금을 더 걷기 위한 방법으로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목을 세금을 하나를 신설을 해요. 신설 신설을 하면은 이거는 뭐를 세금을 하나로 신설을 하면 되는데 이러면은 이제 정권이 거리로 나올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세율을 높이는 거 있죠. 세율을 높여버리면은 이게 가장 확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정치인들이 뭐를 하냐면요. 그 부가세 부가세 10%잖아요. 10%를 11% 12%밖에 이렇게 올리려고 그래요. 부가세를. 그게 세수의 안정적인 증대를 위하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세금 걷어가지고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수행자들한테도 가끔씩 그런 게 있죠. 아니 도 닦아서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그렇게 냉정하게 차갑게 하고 그렇게 할 바에는 도 닦아서 뭐 하려고 그러냐 도 닦아서 뭐를 하니까 그러느냐 이런 거죠. 결국은 세금 걷어서 뭐 하겠느냐 이거예요. 뭐 하겠다니 이거죠. 국가돈 빼먹으려고 서로 정치인들끼리 국가돈 빼먹으려고 예산을 많이 퍼주면은 예산이 늘어나면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면 어차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써도 써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누수는 분명히 생기죠. 누군가는 분명히 예산을 먹는 사람이 생기니까. 근데 안 먹어야 될 사람이 먹는 경우라든지 허술한 사람들이 요금 불비의 사람들이 먹는다든지 국가돈 가지고 먹는 사람들이 많죠. 가장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국가돈 먹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권력이 참 좋다는 게 권력이 있으면 이 세금을 돈처럼 팍팍 쓸 수 있다니까 야 저기다 더 줘. 여기다 더 줘. 여기다 더 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예산 더 책정해. 거기다 돈 더 써. 이런 식으로. 내 또 어지머니에 돈처럼 그렇게 써요. 그게 권력이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21세기인데 그게 아직도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옛날에는 정근대시대에서나 가능하고 절대군주에서나 가능했던 일들을. 그러니까 이 국가 돈을 쓰는 과정은 있잖아요. 감사원도 있어요. 감사원이 해결 감사하고 직무집행 감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ING를 하고 있는 현재 영어로 뭐를 진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정권이 들어오면 ING 우리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하지 마라고 이렇게 항시 그런 식으로 지시를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거는 아니다. 감사라든지 수사 어떤 부분들인지 간에 불법이 있고 뭐가 위법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정권의 눈치 보면서 하면은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날식에 하수인들밖에 안 되잖아요. 권력의 하수기관. 그렇게 해서 내 한제급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공무원들이 의외로 많아요. 더군다나 세상이 어지러우니까 일단 내 한제급 올라가고 나서 대우받고 나는 빠져버리려 한다. 신뢰 챙기고 끝나버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는 공무원들이 의외로 많다. 만일요. 나중에 이제 세상이 바뀌어져가지고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지만은 이 국가 돈을 그동안 이렇게 예상이 높아지고 뭐를 빡 이렇게 쓰는 용도들이 많았던 만큼 전부 다 한 번은 검증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그게 시체가 돼가지고 시체 해부하겠지만은 시체 해부라도 해야 돼요. 해가지고 나중에 이 부분에 관련된 것들. 저 같으면 저한테 뭐를 맡기면 제가 금방금방 할 수 있는 몇 가지 아이템이 있어요. 왜? 간단하잖아요. 이것도 공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제를 안 해줘가지고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내듯이 공제를 안 해줘야 될 그런 사람들한테 기업체라든지 뭐 이런 거학들한테 안 해줘야 될 거를 해줬다. 그런 것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천억 이상의 사건들 일단 체크해보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국가 돈을 함부로 썼다. 세금을 이쪽에서 걷어야 될 거를 안 걷어버리고 일반 국민 납사자들한테 딱 이렇게 개가 봐도 가듯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된 공직자들은 항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절집에서도 포시받은 돈 가지고 자기 주지가 자기 마음대로 쓰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막 대항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저항할 수 있는 세력이 없다 보니까 마음대로 써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입으로는 좋은 말 하고 돌아다니고 세상에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의 국가 전체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공직자는 항상 모랄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개인으로 살고 개인으로 뭐 하면 누가 그 사람한테 무슨 모랄을 요구할 필요가 뭐 있어요. 공적 인물이니까 모랄을 요구하는. 왜? 그 사람이 국가 돈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세금으로 거둔 돈을 자기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모랄을 요구하는 겁니다. 모랄이 요구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세금공학으로 간다 이거예요. 세금은 사회국가 형식이 그 색깔이 워낙 짙어요. 지금은 뭐 에파여부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자금 내역 같은 거 이런 거를 국세청이 다 보고 싶어 한다 하잖아요. 세무조사의 요건이 필요한데도 세무조사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내사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료까지 국세청이 다 가지고 있으면 뭐 우리는 1984년 조지 5일 일이 딱 돼버리는 겁니다. 그냥 내 돈 쓰는 거 씀씀이 다 유리할처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꼼짝 마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다 뭐뭐 해야 된다 하죠. 감정평가해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고 차라리 해야죠. 그러면 누구나가 다 형평성 있게 하듯이 그런데 누구는 할 수 있고 누구는 안 하고 그걸 왜 자유죄랑을 주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법이 규정되면 안 된다 이거입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또 문제 생길 것이다. 저는 그 생각을 예측을 해봅니다. 뭐뭐뭐 할 수 있다. 이거는 자유죄랑이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세법을 그렇게 형평성이 보장이 안 되면 안 된다 이거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